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용안점집 유명한 무당이 알려주는 팔자를 바꾸는 방법, 무속인 오왕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팔자를 바꾸는 방법인데 바로 돈방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힘든데 장사까지 안 되고 금전까지 어려워 버리면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든 시기가 없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 돈방석 안 잡았어? 야 누구 돈방석 안 잡았대. 돈 엄청 벌었대. 이런 얘기 왜 주위에서 가끔 듣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주위에 이렇게 불경긴데도 돈을 갖다가 정말 쏟아지게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벌써 왜 돈방석이라고 제가 딱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 벌써 기분이 딱 좋아지시죠? 아 돈이 있으면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할 텐데 그런 각자의 소망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할 건데 이왕이면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좀 잘 살 권리가 있는데 이 팔자의 그릇과 이 기도 방법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복이라는 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그냥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을 찾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내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방석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진짜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신도 중에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재밌게 좀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저희 신도 중에서 동대문에서 도매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성함을 얘기를 하면요. 동대문에서 아마 도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지금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게 아닙니다. 제가 이분을 안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 3평도 안 내는 왜 매대라고 하죠. 코너 자리. 이 자리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장사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이분이 약간 디자인도 같이 뽑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는 된다고 하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힘들게 밤새도록 장사는 했는데 월세 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나면 자기 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접고 다른 데 직원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갈등을 하던 찰나에 소개를 받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주를 보다 보니까 이 사주의 비견의 겁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비겁이라고도 하고요. 비견의 겁제가 많으면 여러분 이게 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역학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 사람은 뺏겨야 되는 그런 사주인 겁니다. 저는 역학도 하지만 신과 영통을 하기 때문에 신점으로도 그 사람이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의 비견의 겁제가 많아서 살로 바뀌어버린 경우에는요. 이 동종업계한테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쁜 옷을 갖다가 직접 디자인해서 갖다 놓은들 그 옷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살도 풀어줘야 되지만은 어떤 귀인이 붙을 수 있게 촛불 발언을 계속 해줘야 돼요. 저희 법당에서 기도를 한 신도는요. 성불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촛불 발언을 해줍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저희 용무사 신도님들은 알 거예요. 매달 몇 번씩 촛불 발언이 사진으로 카톡이 간다는 걸요. 살을 제대로 풀어주고요. 제가 이분을 위해 천도제까지 올려줬어요. 기도하고 나서 1년은 좀 뭔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 성불의 기간이 여러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분한테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중국에서 한 남자가 나왔는데 옷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거 사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전화가 왔는데 제 입에서 너 그거 기회다. 너 그거 잡아야 된다. 이렇게 공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과 중국에 있는 사장님과 몇 번에 이렇게 거래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2억 이제는 수출했던 게 3억이 되고 3억 수출했던 게 5억이 되고 7억이 되고 이렇게 지금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쇼핑몰 입점도 하는 사람이었고 5개 이상의 그런 매장을 가진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1년 만에 자기 빌딩을 큰 건 아니지만 빌딩을 잡게 됩니다. 지하가 있는 빌딩이 필요했거든. 왜냐하면 공장을 만들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요. 중국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줄을. 3년 정도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이 사람 정말 잠잘 틈도 없이 정말 옷 진짜 중국으로 보낸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3년, 4년 만에 거의 3, 40억 벌다가 지금은 거의 70억 대 자산가가 됐어요. 자기 건물만 세 채고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매대만 지금 5개가 넘어요. 가게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성업을 이루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후로도 지금 법당에 계속 다니면서 년 년이 운수맞이, 새해맞이 정성 들이면서 잘나가고 있는 용사 신도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 지금 막 내가 희망이 안 보이고 정말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런 절망갬망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사주 팔자를 보고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으로서 타고난 사주에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노력만 갖고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팔자의 믿음이 있고 신령의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재방송을 보실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마음이 맞는 곳에 가 상담을 받으셔서 타고난 사주 팔자의 문제점을 풀어서 본인한테 맞는 기도 처방을 받으신다고 하면요. 당신의 성공도 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살려줄지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건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시켜주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가 나를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터뜨려줄지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신령님한테 원력을 받아야 되고 내 타고난 팔자의 문제점을 반드시 풀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주무시면서 나도 이제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상상을 기분 좋은 생각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